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나 어디다 해놨어? 아 빠졌나 보네 아 빠졌나 보네 아 무난하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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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고민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는데 아이고 죽었나보다 아이고 아이고 아 이에서슈 눌렀다 그리고 아니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아 좋았습니다 아 좀 아 그렇지 아 이겨났대 방금 왜 죽었지 기억이 안나네 아 그렇지 아이고 잘 못났겠다 아이고 잘 못났다 아 아 아 캔슬을 쓰면 참 좋을텐데 역시 숱다리라는게 참 중요하군요 아 옆으로 킬 써야되는데 아 이거 못 깨는거 아냐? 설마 어 뭐야 어 자 자 잘하면 아 내 C키에 그걸 빼는데 흐흐 그게 없어졌어 요 스킬이 채요 그게 없다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지금 해놓을까? 아 그냥 하자 해놓을까?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이걸 누르고 싶었는데 안 되겠네 그렇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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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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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타비스 럭키 나왔습니다. 얼마냐 요새 비싸나? 얼마야 루타비스 럭키. 루타비스 럭키 아닌가요? 루타비스 럭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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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키.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루타비스 럭키